착해보이는 사람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다음은 그 중 세 가지를 소개할게요. 1. 진짜 의도를 숨길 수 있음 착해보이는 사람은 자신의 진짜 의도를 숨기고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데 민속할 수 있습니다.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친절한 모습을 연출할 수 있으며 이런 외적인 모습에 수가 실질적인 문제를 번과할 수 있습니다. 2. 머니 멸레이션의 가능성 착한 모습은 종종 사람들의 방어를 약화시키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조작하거나 이득을 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즉, 겉으로는 친절하고 자정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행동할 수 있습니다. 3. 신뢰를 남용할 수 있음 착한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기 했습니다. 이런 신뢰를 남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다른 사람의 기대를 이용해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 상대방이 신뢰를 바탕으로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. 물론 모든 착한 사람들이 이런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. 중요한 것은 사람의 행동과 태도를 면밀히 살피고 신뢰를 쌓기 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.